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27일 오늘의 미국 주식론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배남 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방송 녹화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미준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에 포스팅 하나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포스팅의 내용 잠깐 소개 드리면요. 시킹알파 봄맞이 할인 이벤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부터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의 봄 세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공유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3월 27일부터 다음주에 제 생일이 있는데요. 4월 3일까지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은요. 정가인 239달러에서 25% 할인된 179달러의 판매가 진행됩니다. 물론 미준 채널에서는요. 연중 50달러 할인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잖아요. 따라서 연중 진행되는 20% 할인 혜택에 비해서 5% 차이가 날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요. 이제 월 2만원이면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가 되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니까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대부분이 이미 시킹알파의 멤버가 되어 계신데요. 혹시나 최근에 이제 미준 채널에 쪼인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킹알파 멤버십 없으신 분들 이번 기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시킹알파가요 할인 행사를 많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연말에 한두 번 정도 그리고 이제 연초에 한두 번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놓치시게 되면 아마도 이제 사이버데이 한 11월 12월 정도 돼야 다시 할인 행사가 있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할인 행사는요. 7일간의 무료 체험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179달러 결제는요. 체험 기간이 끝나는 7일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주일간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의 다양한 기능을 직접 체험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입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링크가 있잖아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프로모션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시다. 여기 프로모션 페이지 가셔서 무료 체험 시작하기 클릭하시면 바로 프로모션에 조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3월 27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신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중시의 시황을 정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500 맵을 보시면요. 조금 애매합니다. 푸른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따라서 시가총액이 비교적 작은 기업들이 굉장히 힘을 낸 하루였고요. 반면에 떨어진 종목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커다란 메가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보였습니다. 유일하게 테슬라 그리고 구글만 상승을 했고요.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다 빨간색을 보이고 있잖아요. 특히 최근에 가장 추세가 좋았던 엔비디아가 2.57% 떨어지면서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고요. 또 시가총액 1위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2위가 애플인데 두 종목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메타 역시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어제는 전반적으로 마켓의 폭은 굉장히 넓었으나 테크 기업들이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좋지 않은 추세를 발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이 가능한 거죠. 실제로 3대 지수 모두 빨간색을 보였습니다. 다우전스는 0.08% 소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S&P500은 마이너스 0.28% 그리고 나스닥이 역시 0.42%로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이 와중에도 주가가 크게 상승한 종목들이 보이는데요. 가장 위쪽을 보시면요. 새로운 종목이 등장합니다. DJT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고요. 어제 나스닥이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스펙으로 투자가 가능했던 종목이고요. 스펙과의 합병이 마무리가 되면서 어제 나스닥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요. 하루 동안 주가가 16.1% 상승했습니다. DJTA에 관해서는요. 조금 이따 기사 하나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식은 레딧이고요. 8.88%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굉장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는 블루매너지. 오래간만에 7.57%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블루매너지 같은 경우는 어제 기사 하나가 주가 상승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바로 이 기사인데요. MS. 모간스탠리의 약자인데요. 모간스탠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근에 AI, 인공지능 때문에 전력의 수요가 너무나 많이 급등하고 있다. 문제는요. 서플라이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약하다. 나중에는요. 전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현상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블루매너지였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면서 블루매너지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마벨 테크놀지가 3.24% 상승했고요. 클라우드 플레이어 플러스 3.11, 버진 갤럭틱 플러스 2.96, 테슬라 플러스 2.92, 조비 에베이션 플러스 2.48, 업스타트 플러스 1.80, 로블럭스 플러스 1.72, 시리미티드 플러스 1.67,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1.62% 상승했습니다. 어제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요. 최근 들어서 모멘텀이 좋지 않았던 종목이 굉장히 힘을 내는 하루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종목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어제 하락 추세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줬던 성장주의 이름인데요. 암홀딩즈가 7.48%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가 않았고요. 스템이 마이너스 6.53, 루시드 마이너스 5.48, 코인베이스 마이너스 4.61, 아이온큐 4.61, 코히런트 마이너스 3.93, 소파이 마이너스 3.36, 플러그 파워 마이너스 3.30, 엑티브 마이너스 3.16, 나비타스 마이너스 3.16, 파이버 2.74%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에는 미존 탑설틴의 성적입니다. 다섯 종목만 상승을 했는데요. 테슬라가 2.92%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팔란티어가 플러스 1.5, 인피니언 플러스 1.53, 블록 플러스 1.43, 마이크로스트레디지가 1.13%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최근 가장 좋은 모멘텀을 발휘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은 모두 빨간색을 기록했습니다. CRM, 세일즈포스가 0.08% 떨어지면서 마감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29, 익스피디아 마이너스 0.50, 아마존 마이너스 0.78, TSMC 마이너스 0.99, 비트코인이 1.13%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7만 달러 이하로 하락을 했고요. SMCI 마이너스 1.70, 우버 마이너스 1.89,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2.57% 급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테슬라 관련된 소식 오늘도 첫 번째 이야기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 좀 그만해라, 너무나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 이렇게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 입장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테슬라 다 팔지 않았습니다. 멤버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요. 매달 매달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있는데, 물론 예전에 비해서 비중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테슬라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한 테슬라는 미즈온 탑 13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죠. 따라서 장기적으로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투자를 진행할 때는요, 세 가지 정도를 감안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죠. 따라서 어떠한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치적 분석으로 파악할 수 있는 펀드멘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킹앞파 멤버십이 필요한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멘텀인데요.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장 미래를 보면서 성장 스토리가 뛰어난 종목이 가장 중요하고요. 따라서 1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2번 펀드멘탈이 두 번째로 중요, 그리고 세 번째 모멘텀이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고요.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한 6개월 정도에서 1년 정도는 어떤 종목이 가장 주가 흐름이 좋을지 이 부분을 또 한 번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리발란싱을 해야 됩니다. 보유 비중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는 순위가 바뀝니다. 세 번째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수치적 분석이 두 번째로 중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단기적으로는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존 탑 13을 구성했을 때 테슬라는 가장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 조절을 한 이유는요. 세 번째 모멘텀이 너무나 좋지 않고요. 또한 두 번째 수치적 분석을 했을 때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고요. 두 분께서 굉장히 소중한 피드백을 남겨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글은요. 송유성 님께서 남겨주신 글이고요. 최근 제 테슬라 경험을 참고하실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2년 6월부터 테슬라를 운전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FSD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테슬라 주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테슬라가 세 차를 인조하는 과정에서 FSD를 보여준다는 것에 관련해서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최근에 크게 향상된 FSD 버전 12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FSD 버전 12를 2일 전에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굳이 성적을 매기자면 프리웨이에서 하이웨이에서 사용하는 FSD가 A- 정도의 평가였다면 즉 인간이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봐도 되고요. 로컬에서 사용할 때는 C에서 D- 정도의 성적을 줄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시된 FSD 버전 12는요. 로컬 즉 LA에서 굉장히 바쁜 시내에서도 느낌이 B+, 혹은 A-를 줄 정도로 향상이 됐다. 따라서 그 정도로 지금 FSD가 버전 12에서 크게 향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한 달간 무료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 분의 의견을 더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안촬 라이프님께서 남겨주신 짧은 글이고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테슬라가 현재 전기차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물론 압도적으로 2022년까지 많이 보였지만 작년 말부터 슬슬 줄어드는 듯한 느낌 그리고 현재는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만 집중을 못합니다. 현재는 차가 팔리지 않아요. 아직도 믿고 있다면 발등 찍힙니다. 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크레이지 루크 림께서 비슷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호주에 살고 있는데 동감입니다. 작년 말에 갑자기 테슬라가 많이 보이더니 요즘은 뭐라 해야 하나 좀 잠잠합니다. 대신 중고차 시장에 테슬라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라고 짧은 댓글을 더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뷰, 다양한 관점에서 테슬라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요. 우리 미준 커뮤니티가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지키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인 관점, 즉 펀드멘탈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좋지 않은 펀드멘탈이 발견이 되고 또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지 않은 모멘텀 때문에 아직까지는요. 추가적으로 매수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테슬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 하나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테슬라의 선택은 어디가 될 것인가. 이러한 인터리스팅한 기사가 발견이 되는데요. 테슬라는 화요일 이탈리아 신문 1솔레24 올해가 이탈리아 정부의 산업부 관리들이 잠재적인 전기트럭 생산에 대해서 테슬라와 연락을 취했다. 이러한 보도 내용이 발표된 이후 초기 거래부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대부분의 메가테크 기업들이 하락하는 가운데 테슬라가 플러스를 기록했잖아요. 두 가지 종류의 호재가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이탈리아 정부의 관리들과 대화를 시작했다. 그 얘기는요. 기가 팩토리가 이탈리아에 들어오나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앞에서 구독자분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버전 12 FSD의 등장입니다. 자 이번에 한 달 동안 무료 체험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테슬라 경영진에서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 출시된 버전 12를 한번 시험해 보시고 우리의 완전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가입하시라 이렇게 좀 자신 있는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의 호재가 겹치면서 테슬라의 주가 하름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미디어는 이탈리아 정부 관리들이 지난 몇 주 동안 테슬라 대표들과 테슬라 세미 그리고 전기밴 생산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테슬라는요. 유럽 내 다음 기가 팩토리로 세 나라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스페인,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입니다. 물론 발표 일정은 아직까지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작년에 엠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난 바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프랑스의 디지털 장관인 장노엘 바로는요. 프랑스에 테슬라 공장을 세우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지금까지 쏟아왔고 이는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전기배터리 전 분야에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프랑스가 유럽에서 다음 테슬라 공장을 설립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득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비율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요. 작년에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도 만났습니다.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탈리아 아니면 프랑스 두 곳 중에 어떤 곳이 다음 기가 팩토리를 건설하는 지역으로 낙점이 될런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테슬라의 기술적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시킨화파로 이동을 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도착하셔서 어드밴스 클릭하시고요. 어드밴스 아래쪽에 보시면 테슬라 차트바의 트레이딩 뷰가 있죠. 자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요. 테크닉칼즈, 기술적 분석 지표가 모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써머리가 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매도 의견이죠. 전체적으로 26개의 지표가 지금 써머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26개의 기술적 지표 중에 11가지는 아직까지 매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10가지는 중립 그리고 5가지만이 매수 의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26가지의 지표가 모두 설명이 되어 있죠. 특히 무빙에브리지라고 부르는 이동평균선이 대체적으로 모두 매도 의견에 해당이 된다. 자 지금 보시면요. 주가가 177.67입니다. 따라서 112평선 이상으로 올라와 있죠. 이제 중요한 것은요. 과연 테슬라의 주가가 202평선을 뚫고 넘어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매수할 때는요.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202평선을 초과 달성할 때 한 번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502평선을 뚫고 지나가면 다시 한 번 매수. 1001 2평선을 지나갈 때 다시 한 번 매수. 마지막으로 2001 2평선을 만약에 초과한다면 마지막으로 매수.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면 아마도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지금 부가적인 지표를 보시면요. 대부분이 중립이고요. 두 가지는 슬슬 매수 의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과거 한 달에 비해서는 조금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앞으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다음 주 즉 4월 초에는요. 1월부터 3월 사이에 1분기에 대한 판매 실적이 보호가 됩니다. 자 이때 과연 작년에 비해서 마이너스 실적을 보일지 아니면 작년 대비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AI, 인공지능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JP모간에서 AI 붐의 모든 길은 이 기업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AI의 혁명을 믿는다면 이 기업에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그 기업의 이름은 바로 밑에 나와 있는 TSMC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JP모간에 따르면 인공지능 붐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는요. 대만 반도체 제조업체인 TSMC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애널리스트 이름은 고쿨 하리하란이고요. 고쿨 하리하란의 성적표부터 좀 보여드리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8,761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1,794위의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위 20%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석세스 레이스는 나쁘지 않습니다. 10종목을 추천하면 6종목이 맞아 떨어지고요. 애브리지 리턴은 15.1% 여기 나와 있는 애브리지 리턴은요. 전체적인 수익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각 종목에 대한 리턴을 평균을 낸 겁니다. 따라서 10종목을 추천했는데 한 종목은 100%고 나머지는 다 1%다. 그러면 이제 평균적인 리턴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투자 수익에 관계없이 각 종목에 대한 리턴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평균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미를 위해서 미준의 성적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오시면 퍼블릭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준 탑12, 탑13이죠. 석세스 레이트는 88% 그리고 애브리지 리턴은 48.27로 보호가 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72만 2천명 중에 2만 1,286위에 랭킹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상위 3% 안에 들고 있는 훌륭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좀 해보고요. 자 계속해서 기사로 이동을 해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AMD 그리고 퀄컴과 같은 주요 반도체 기업들을 위해서 반도체를 제조하는 TSMC에 대한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자 그 이유는 인공지능 칩의 모든 길은 이 회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투자 논리를 설명합니다. 하리아란에 따르면 TSMC는요.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대형주 중에 하나다. 그리고 SOX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부르는 거죠.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모아놓은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수랑 비교를 하면요. 약 30% 할인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형주 AI 반도체 바스켓 즉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리지랑 비교를 하면요. 거의 51% 할인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만큼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핵심 AI 구현업체로서 입지가 가면 갈수록 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는 좁혀질 것이다. 그 얘기는요. 프리미엄이 굉장히 낮게 붙어있는데 밸류에이션이 결국은 올라가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할 거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TSMC의 미국 상장 주가는요. 2024년에는 35% 그리고 작년에는요. 51% 이미 급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굉장히 저렴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리아라는요. 향후 3년에서 4년 내에 TSMC는 AI 연결 프로세서 실리콘 분야에서 90% 이상의 시장 점위를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AI 칩은 다 TSMC가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요. 매출에 대한 AI 기호도가 작년에는 6%에 불과했는데요. 2027년에는 27%로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예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서 딱 6%만 인공지능 칩인 거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스마트폰 그리고 PC죠. 자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늘어나면서 2027년이 되면요. 27%까지 올라간다. 그 얘기는요. 더 이상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 시장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더 좋은 얘기는요. 지금 PC 시장도 그렇고 모바일 폰도 그렇고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순환적인 모습도 굉장히 좋고요. 거기에 구조적인 성장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좋다. 더블로 굉장히 좋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TSMC입니다. 자 그의 의견에 따르면요. AI 학습 및 추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고성능 컴퓨팅에 경고한 성장이 있을 거고요. 따라서 2026년까지 TSMC의 매출은요. 무려 1,19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작년 1년 동안 TSMC의 매출은요. 700억 달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1,190억 달러까지 올라간다면요. 그 얘기는 매출이 무려 70% 이상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되고 있는 거죠. 자 또한 엔비디아 같은 칩 제조업체를 위한 3나노미터 공정기술이 견고하게 구축하게 되면요. 매출에 추가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선두적인 공정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긴밀하게 통합된 패키징 방법도 가지고 있고 반도체 업체에서 가장 광범위한 IP. IP는 직접 재산권이죠. 거기에 설계 서비스의 생태계가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갈 수 없는 생태계가 이미 만들어졌다는 거죠. 따라서 AI 반도체 분야에서 TSMC의 혜자는요. 이전 제품의 주기보다 더 넓어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성장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TSMC는요. 미존 탑 13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가지를 더 봐야겠죠. 첫 번째는요. 펀드멘탈. 즉 수치적 분석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지금 현재 TSMC 같은 경우는 퀀투레이팅이 스트롱 바이입니다. 5점 만점에 4.86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노란색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강력 매수로 전환이 됐다. 강력 매수로 전환된 지 지금 일주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좁은 점수를 받는 이유는요. 지금 밸류에이션도 C로 굉장히 양호하고요. 성장률을 보시면 B 마이너스. 수익률은 무려 A 플러스고요. 모멘텀도 A.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닝에 대한 전망치도 B를 받는다. 그 얘기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현재 TSMC의 Forward PER를 보시면요. 25.25배입니다. 과거 5년의 평균은 21배거든요. 따라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반면 성장률로 나눈 PEG를 보시면 1.05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저렴한 상태다. 성장률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PER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PER은 향후에 어닝이 성장하게 된다면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요. PEG가 1.0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TSMC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 클릭하시고요. 다시 한번 차트 바이 트레이딩 뷰로 이동을 하죠. 자 여기 와서 테크니컬을 클릭하시면요. 지금 현재 여러 개의 테크니컬 분석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바이 매수 의견을 받고 있고요. 전체 26개의 기술적 지표 중이에요. 5개만이 매도 의견을 보이고 있고요. 9개는 중립 그리고 12가지는 매수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TSMC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소 기업에 대한 성장 스토리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두 번째 수치적 분석을 봤을 때도 펀드멘탈이 굉장히 탄탄하죠.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도 모멘텀이 뛰어나다. 삼박자를 고르게 갖추고 있는 최고의 주식이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도 인공지능 수혜주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어제 외드부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떠한 투자 논리가 숨어져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화일 개장 전 거래에서 외드부시 증권이 이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는 직접 기업 현장을 점검해 본 결과 인공지능 기능에 대한 점진적인 강세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스토리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대규모 설치 기반 내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대규모 설치 기반이라는 것은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용하는 수많은 고객사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고객사들이요. 코어 파일럿의 모멘텀과 활용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코어 파일럿을 이용하고 있는지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사 그리고 CIO. CIO는요. 칩 IT 오피서의 약자입니다. 각 기업에서 IT를 책임지는 경영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너.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현장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이 코어 파일럿을 채택하고 있는지 직접 파악을 해봤다는 거죠. 애널리스트 이름은 댄 아이브즈고요. 자 간단히 말해서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는 제네르티브 AI 및 코어 파일럿 활동의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코어 파일럿을 돈을 내고 사고 있다는 거죠. 1인당 사용자당 30달러를 내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지불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지만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기업 환경 전반에서 AI 사용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요.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사띠아 나들레가 운영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 거래 흐름을 촉진하는 주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제네르티브 AI 때문에 애저의 비즈니스도 엄청나게 증가하고요. 그리고 더욱이 코어 파일럿을 채택하는 기업들도 많아질 것이다. 더블로 좋은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댄 아이브즈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 주가를 기존에 475에서 500달러까지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420이 조금 넘죠. 따라서 지금부터도 최소한 한 19% 가까이 달릴 수 있다. 거의 20%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고요. 역시 매수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댄 아이브즈는요.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출시될 가격이라든지 고객 사용 사례를 고려할 때 2025년 회귄년도가 AI 성장의 진정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제 시작이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설치 기반의 70% 이상이 AI 중심 기능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수치가 나오는 거죠. 예전에는 예상치가 60%였습니다. 이 얘기는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사 중에 원래는 60% 정도가 AI를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요. 이게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60%보다 더 가겠다. 아마도 70% 정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강화되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그 얘기는요. 2025년 회귄년도까지 아마도 200달러에서 300억 달러의 매출 성장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이브즈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은요. 2275억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1년에 200억에서 300억 달러가 추가되면요. 그 얘기는 총 매출이 무려 8.8에서 13%으로 추가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는요. 매년 매년 매출의 성장이요. 15% 가까이 되는 굉장히 견실한 성장 기업이거든요. 따라서 회귄년도 2025년에 AI 추가 매출이 정말로 실현이 되면요. 추가적인 9%에서 13% 그 얘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률이요. 앞으로 다가오는 1, 2년 동안은 아마도 최소한 20%에서 25%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매출의 성장이 도드라지게 되면요. 아마도 밸류에이션까지도 추가적인 확장을 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달릴 수 있다. 이러한 투자 논리를 형성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방송 초반에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트럼프 주식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라는 흥미진진한 기사 내용이거든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주가는 어제 나스닥 데뷔해서 16% 이상 상승하면서 57.99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티커 이름은요. 트럼프 본인의 이니셜인 DJT를 사용하고 있고요. 트럼프 미디어는 참고로 스펙 주식, 즉 디지털 월드 애키지션 코오퍼레이션과의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진행했습니다. 규제 당국에 따르면 트럼프는 회사 주식에 무려 7,875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분의 가치가 무려 40억 7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 있고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트럼프는 65억 달러의 재산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500일 대열에 합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트럼프의 주식은요. 6개월간 락업 계약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6개월 동안은 주식을 팔 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요. 아마 암홀딩지를 기억하실 텐데요. 암홀딩지 역시도 이 락업 기간 동안은요. 거래될 수 있는 주식의 개수가 너무 작아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죠. 주가가 폭등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폭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트럼프 미디어의 가치는요. 이제 뉴욕타임즈의 가치보다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미디어는요. 2023년 첫 9개월 동안 34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데 그쳤고요. 그리고 이제 이익은 없죠. 손실만 4,900만 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가총액이 더 작은 뉴욕타임즈는요. 같은 기간 동안 매출이 무려 17억 달러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순이익이 1억 2,250만 달러입니다. 따라서 펀드멘탈을 비교해 보면 사실 트럼프 미디어는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성장 스토리죠. 두 번째는 펀드멘탈. 세 번째는요. 이 모멘텀인데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그냥 모멘텀을 보고 투자하는 밈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미디어의 주력 상품인 트루스 소셜은요. 2월 현재 890만 명이 가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비교적 인기가 많죠. 자 이러한 인기는요. 플랫폼에서 가장 많은 팔로우를 보유한 트럼프 덕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트럼프는 일반적으로 소셜미디어에서 열렬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팔로우가 3,400만 명이고요. 인스타그램에서 2,420만 명. X에서는 무려 8,740만 명의 팔로우를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셀리브리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트럼프 미디어의 시장 대비로 인한 잠재적인 자금은요. 공화당 대표 후보로 추정되고 있는 트럼프가 법적 소송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수색만 따라를 지불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나왔다. 따라서 자금이 절실한 시점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나수닥 상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식은요. 펀드멘탈 분석을 해보면 가치가 전무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펀드멘탈이 아니라 모멘텀이겠죠. 따라서 이 트럼프 주식의 모멘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네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JT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요. 스트롱바이입니다. 현재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요. 지금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 지표는 단 하나도 없고요. 중립은 9개 그리고 무려 17개가 매수를 외치고 있다. 따라서 기술적인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모멘텀이 굉장히 뛰어난 사항이다. 강력 매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아주 오래간만에 아마존 관련된 소식이고요. 아마존이 체중 감량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화요일날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 아마존의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총괄 대표 존 러브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마존이 가상 약국 사업, 원격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가상 약국 사업이 미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체중 감량 약에 대한 수요를 활용해서요. 앞으로 매출 성장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체중 감량 약의 인기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제약회사 노보 노 디스크 그리고 일라이 릴리는요. 각각 FDA 승인을 받은 두 가지의 약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노보 노 디스크는 위고비라는 약을 가지고 있고요. 일라이 릴리는 제 바운드를 출시했죠. 이 두 가지의 약품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비만 체료제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공급 제약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치료제 모두 아마존 약국을 통해서 환자에게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약품은요. 아마존 약국 사업에 많은 수익을 창출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미스터 러브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미국인이 비만이나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지 생각을 해봐라. 따라서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요. 엄청난 잠재적 임상적 돌파구다. 따라서 매출 성장이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예상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마존 파머시, 아마진 약국의 총괄 관리자, 부사장인 러브의 이야기고요. 아마존은 약국 부분의 매출을 세분화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어닝 결과를 통해서 아마존 약국에서 얼마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파악은 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브에 따르면요. 우리는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의 뉴스를 더 전달해 드릴 예정인데요. 아마존이 이번에 뉴욕과 LA로 당일 처방약 배송을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마존이요. 이 약국 산업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아마존은요. 뉴욕시와 LA 지역으로 처방약 당일 배송을 확대하면서 고객이 독감이라든지 당뇨병 그리고 기타 질환에 대한 약을 몇 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아마존은 이미 오스틴, 인디애나폴리스, 마이애미, 피닉스, 시애틀에서요.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뉴욕 지역과 LA 지역으로 진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4년 말까지는 미국 내 12개 이상의 도시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은요. 고객에게 더 빠른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인 처방약 그리고 긴급치료에 필요한 의약약을 구비한 새로운 소규모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센터를 새롭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주문처리 시설의 약자는요. 다양한 운송수단과 드론을 사용하면서 몇 시간 혹은 며칠이 아닌 단 몇 분 만에 처방전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드론을 이용한 배송은요. 아마존 약국과 프라임웨어가 약국과 주문처리센터를 연결하는 새로운 주문처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1시간 내에 주문을 처리하고 배송을 완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마존은요. 약사가 주문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생성형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처리 과정, 약사가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도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더욱이 배송 같은 경우는요. 아마존이 전세계 1등이잖아요. 따라서 빠른 배송을 책임지고 있다. 몇 시간 안에 필요한 약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굉장한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요. 잠재력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약국에 직접 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약국에 가지 않고 몇 시간 만에 드론이라든지 다양한 배송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약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편리한 삶이 펼쳐질 수 있다. 한 가지의 긍정적인 신호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내용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과거에는 부자들만 고용할 수 있었던 게 해치펀드 매니저인데요. 이제는 1%의 비용만으로도 해치펀드 매니저를 고용할 수 있는 ETF가 출시돼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과연 유명 해치펀드 매니저가 운영하고 있는 ETF에는 어떤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해치펀드와 개인 투자자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ETF가 그 격차를 더욱 좁히고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예전에는요. 해치펀드 그러면 정말 먼 산이었죠. 우리랑은 관계없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해치펀드 매니저들이 어떤 종목을 투자하는지 우리가 다 보고 있고요. 또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요. 해치펀드에 투자 실적을 능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에 어떻게 보면 균형이 잡히기 시작한다. 평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 WZRD라는 티커로 거래되는 기회주의 트레이더 ETF가 출시됐는데요. 수요일날 지난주 토요일날 출시가 됐는데 순식간에 자산이요. 1500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이 펀드는요. 잭슈어거의 저서 시장 마법사 시리즈에 등장하는 트레이더. 전설의 트레이더 레리 베네딕스가 운영을 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투자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훌륭한 전문가가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베네딕트는요. 전직 해치펀드 매니저로 나중에 자신의 전략에 대한 정보 그리고 교육서비스인 기회주의 트레이더를 설립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제 투자자들을 가르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다가 같은 이름으로 출시된 ETF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출시된 ETF에서는요. 수십억 달러의 자본을 운영할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전략을 쓰겠다. 그 얘기는요. 뭐 주식 옵션 같은 것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반면 수수료는 굉장히 높습니다. 0.99%의 비용 비율을 가진 WZRD는요. ETF 업계를 개척한 패시브 인덱스 펀드보다는 훨씬 비싸겠죠. 하지만 많은 해치펀드 비용보다는 저렴하다. 따라서 예전에는요. 정말 높은 수수료를 주면서 해치펀드 매니저를 고용했는데 이제는 딱 0.99% 1%의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베네딕트와 다른 투자자들은요. 이전에는 극소수의 부유층만이 이용할 수 있었던 전략을 소액 투자자들도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딕트의 얘기에 따르면요. 기본적으로 1% 미만의 비용으로 해치펀드 매니저를 고용할 수 있는 미래의 물결이다. 새로운 투자의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WZRD의 ETF는요. ETF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매수 보유 전략이 아닐 것이다. 그 얘기는요.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ETF라든지 옵션까지도 투자를 한다. 그리고 ETF는요. 일주일 이내에 이러한 포지션 중 많은 포지션을 안팎으로 거래한다. 따라서 계속해서 보유 종목이 바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시킹알파로 이동을 해서 우리가 직접 WZRD라는 ETF에는 어떤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투자 현황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시면 여기 탑10이 나오잖아요. 자 10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종목은요. ETF입니다. 스파이더 S&P 500 ETF 트러스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운용되고 있는 ETF 스파이죠. 스파이가 지금 29.13%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밑에도 두 번째로 유명한 ETF QQQ가 나옵니다. 따라서 스파이 그리고 QQQ 두 종목이 지금 전체 자금의 50%를 담당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JP 모관이 4.68%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펀드 매니저는요. JP 모관이라는 금융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네 번째 종목이 재미있는데요. I-Shield 20 플러스 이열 트레저리 본드 ETF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국채에 투자하는 ETF TLT죠. 따라서 지금 현재 조만간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이렇게 베팅을 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종목도 ETF인데요. 이번에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ETF. 티커네임은 XLE고요. 현재 4.48%의 자금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종목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엔비디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엔비디아가 아니고요. 옆에 보시면 3월 28일 그리고 C970가 써 있잖아요. 자 이건 뭐냐면 C는요. 콜 옵션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주식의 상승에 베팅하는 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숫자 970은 뭐냐면요. 스트라이킹 프라이스가 970이다. 따라서 970달러가 지금 목표 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3월 28일은 뭐냐면요. 만기일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내일이 만기일이고요.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970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옵션에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그 밖에도 테슬라 애플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테슬라와 애플의 반등에 한번 기대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밖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3.39%.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한번 더 나오는데요. 약간 숫자가 다르죠. 자 만기일은 마찬가지로 3월 28일이고요. 하지만 콜 옵션인데 985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스트라이킹 프라이스가 조금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ETF는 우리가 저장을 해놓고 좀 가끔씩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는 어떠한 종목을 굉장히 좀 좋게 보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해 볼 수 있는 소중한 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최근 들어서 주가 여름이 가장 좋지 않은 기업 중에 하나인 애플 관련된 뉴스입니다. 오늘 역시도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소식이 추가되고 있는데요. 2월 달에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이 33% 감소했다라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지난 2월 중국 내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은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33%나 감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해외 시장인 중국에서 플라그십 기기, 애플의 아이폰에 대한 수요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달 외국 브랜드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약 240만대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 대다수가 애플의 아이폰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는 늦어진 음력설 시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면요. 작년에는 음력설이 1월이었고요. 올해는 음력설이 2월이잖아요. 따라서 음력설 때문에 조금 더 판매량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2월달의 출회량 감소는요. 두 달 연속으로 판매량이 감소한 겁니다. 왜냐면요. 작년에는 설이 1월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1월에는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보통신기술협회 수치에 따르면요. 1월달에도 전년 대비 약 39%나 감소한 550만대 핸드셋을 판매하는 데 그쳤습니다. 자 이 아래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확연하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1월달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이 안에 설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달 실적. 2024년 올해를 보시면요. 2월달에는 설 연휴로 인해서 작년보다 감소했다. 이렇게 진단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1월달도 작년에 비해서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죠. 따라서 지금 1월, 2월, 2개월 연속으로 굉장히 더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애플의 조가는 어제 0.67%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약 12%나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은 작년 9월 최신세대 모델이 출시된 이후에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 즉 중국에서 베스트셀러 제품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요. 프리미엄 휴대폰 부분에서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하고 있는 화웨이 테크놀로지의 복귀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웨이한테 많은 시장 조미를 뺏기고 있고요. 아이폰 판매 둔화로 인해서 1월달에는요. 애플로서는 이례적인 할인까지도 실시를 했습니다. 원래는 할인을 잘 하지 않는데 1월달에는 할인까지 하면서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라한 실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중국 내 애플의 소매 채널은요. 여전히 2023년 4분기 출하량을 소화하고 있다. 이 얘기는요. 지금 4분기에 받은 물량도 아직 판매가 다 완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어두운 상황이죠. 따라서 이는 최근 몇 달간의 하락을 설명해주고 있고요. 또 한가지 향후 몇 달간 중국 내 애플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신호로 이해가 가능하다. 특히 중국 경제 업체들이 매우 공격적으로 AI 스마트폰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경쟁에 진명해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시장 자체도 좋지 않은데요. 전체 중국 스마트폰 시장도 2월에 3분의 1가까지 위축이 됐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시장대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 거기에 애플 자체도 경쟁이 심화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애플의 주식의 기술적 분석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드밴스로 가서 우리가 차트 바이 트레이딩 뷰를 보시면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서머리를 보시면 현재 26가지의 기술적 지표 중에 15가지가 매도를 외치고 있고요. 10가지는 중립 그리고 단 한 가지의 지표만이 바이 매수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주가 여름이 너무나 좋지가 않다. 보시는 것처럼요. 이동평균선은 10일, 20일, 30일, 50일, 100일 그리고 200일까지 싹 다 매도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은요. 줍줍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 오늘의 빅주신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보시고요. 오늘은 특히 이 부분이 좋았다. 아니면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 이런 피드백이 있으시면요. 자유롭게 댓글을 통해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투자 진행하시면서요. 이 부분은 좀 어렵다. 이런 용어가 좀 어렵게 느껴진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요. 댓글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혹은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방송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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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